땡기 땡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저기 있다! 긴 색 사진을 엄청 중요시하게 여기는 친구가 눈으로 담대 나도 이건 완전 눈으로 담대 어 나는 사진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남문도 사진 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기억이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우리가 개인 인스타 하고부터 뭔가 사진을 남기려고 하게 돼 그냥 뭔가 찍어야 되는데? 사기 전부죠? 이거는 남겨야지 내 기억이 없어 기억이 떨어지잖아 맞아 너 기억력 없잖아 응 응 응 태풍 맞았다 모모 씨는 기억력이 없나요? 기억력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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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력? 제로 아니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는지 여기가 어디 갔는지 기억력이 없는지 기억할 때 있는 게 사진밖에 없어 응 그리고 나 지금 그걸 보잖아 그러면은 나 지금 이걸 보잖아 그러면은 아 이때 이랬지 하는 게 재미없어? 재미없어 사진 첫 추억들이 재밌는 모모 씨 진짜 재밌잖아 재밌 재밌어 아니 근데 넌 그런 사진 보고도 옛날에 막 기억 못 안 들지 어디지?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재밌는 거지 어디서 어딨지?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였지 여기 어디였지 여행가서 사진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기억이 옳다잖아 부모는 얼빡 찍지 많이 아 얼빡 별로는 어디서 찍어도 똑같네 갈라 얼빡으로 찍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? 아 아 아 얼빡으로 찍어서 기억이 안 나 아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